인물 야당 옛 친구 만나 고민에 빠진 삽도 조선 중엽 황인검이 청년 시절 어느 산속에 절에서 공부했을 때의 일입니다. 조용한 곳이라 공부에 집중하기는 좋았지만 불교가 탄압받는 시절이라 사찰 승려들의 식량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절에 공양하러 찾아온 신도도 적었으니까요. 그래도 승려들은 유학생에게 정성으로 대했고 다섯 살 많은 젊은 스님은 황인검을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황인검이 책을 읽다 피곤해서 누워 쉴 때면 젊은 승려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골치 아프신 모양인데 머리 식힐 겸 바둑 한 판 둘까요? 황인검은 그 말을 반가워하며 벌떡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까지 한 판만 두자면서 대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는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절에 식량이 떨어져 스님들이 기니를 걸을 때도 젊은 승려는 황인검을 위해 동양해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황인검이 어찌 나 혼자만 밥상을 받을 수 있겠냐며 물리치려하면 젊은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밥을 굶는 일도 수행의 하나이거든요. 젊은 승려는 남몰래 황인검에게 술과 고기도 구해주었을 정도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 비록 한 사람은 명문과 양반댁 보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속세를 떠난 승려 신분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삭혔으며 절친한 사이가 되어 형제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절에서 나온 황인검은 늦은 나이인 36세 때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는데 그러는 사이 젊은 스님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황인검은 여러 벼슬을 거치는 동안 종종 젊은 시절에 만난 승려를 떠올리며 그리워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구나. 황인검은 사람을 시켜 그 승려를 수소문해봤지만 이미 그 사찰을 떠난지라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흐른 1760년 황인검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했습니다. 어느 날 황인검은 여러 고호를 순시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길 옆에 물러나 고개 숙이고 있는 스님 모습이 무척 눈에 익었던 까발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승려 같은데 황인검이 하인을 시켜 데려오게 하니 과연 옛날의 보험을 받았던 승려가 틀림없었습니다. 늘 고맙게 여기고 있던 종을 만난 황인검은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대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네. 자네는 어째서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말에 중은 덤덤이 말했습니다. 소승이 이리저리 탁발하고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사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만났으니 어쨌든 정말 반갑네. 소승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황인검은 즉시 말한 피를 마련하여 태우고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황인검은 그 중과 날마다 함께 지내면서 형제처럼 아끼고 챙겨주었습니다. 황인검은 감영에서 자신이 일본은 봉한 승려를 책방에 머물게 하고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그 밖에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며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인검은 그 중과 바둑을 두던 중 물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갈 작정인가? 예전에 있었던 산사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 말에 황인검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밥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반드시 은혜를 갚았다네. 내가 그대에게 재물을 준들 수도하는 승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속세로 나와야 도와줄 수 있으니 환속하시게. 그러면서 황인검은 승려의 생계를 보장해주면 물론 벼슬까지 시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승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또의 은혜는 백골 난망이나 소승은 마음속 깊이 뜻한 바 있어 따를 수 없사옵니다. 황인검이 그 말을 괴약에 여겨 까닭을 물었으나 그 중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인검이 바둑판을 쓸어버리며 재차 끈질기게 이유를 묻자 승려는 한참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승려는 본래 어느 양방가 도령이었으며 어느 해에 우연히 상골짜기를 지나다가 새로 만든 무덤 앞에서 소복 입은 여자가 나물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지라 젊은 도령은 음력을 느끼고 달려들어 봄하려 했습니다. 여인은 남편 무덤 앞이라고 호소하면서 끝까지 반항하다 힘이 부치자 혀를 깨물고 자결했습니다. 여인이 숨을 거두자 도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길로 졸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날마다 망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런 따달게 소승은 환속하지 않고 평생 속죄하고자 합니다. 오래된 일이 오나 하도 간절히 물으셔서 부득이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승려는 엎드려 흐느꼈고 황인검은 너무 놀라 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황인검이 미결 사건 서류를 떠들어 보았더니 30년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고민을 잡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내용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황인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도 밀려왔지만 이제 알았으므로 어떻게 할지 처신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괴롭구나. 다음 날 아침 황인검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와 더불어 쌓은 정의를 생각하면 이럴 수 없으나 나라의 법을 패할 수 없으니 나는 그대를 살인자로 처형하겠네. 승려는 당연한 처사라면서 늦게 자백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승려는 차명에 처해졌고 황인검은 그의 장례를 후위 치러주고 무덤 앞에서 지난날 친분을 떠올리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엄격히 구분해서 처리한 황인검은 그날 처음으로 관리가 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황인검은 2조 판서까지 지냈는데 청명결백한 벼슬살이로 일관했습니다. 녹복만으로 대가족이 생활하기 힘들어 고위직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몹시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그가 54세 나이로 병사했을 때 영조 임금은 애석하게 여기고 부위를 후하게 내렸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